베리하트는 정말 대단하네 단기간에 엘 능력이 그렇게나 강해지다니 하... 이런 평화는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늘 오늘 같으면 좋을텐데 어? 무슨 소리지? 지금은 듣니? 하하하하하하 하른이, 네가 가진 엘의 기운 그 기운만 빼앗으면 그 건방진 베리하트 따윈! 숨이 막혀! 그만! 서자 자식이 태양의 마스터가 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웃기지마, 그건 내 자리야 하... 베리하트... 하른이, 잘 들어갔으려나? 늘 그리풀이 죽어있으니 걱정이란 말이지 도와줘... 베리하트... 하른이? 베리...하트... 하... 하른이! 하른이! 누구냐? 형...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흐흐, 니녀석... 왜 여기에... 상관없어! 이 계집애 엘의 기운만 있으면 내가 마스터가 될 수 있다고! 그만두지 못해! 닥쳐! 난 솔레스 가문 제일의 엘 능력자다! 니놈 따윈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없애버릴 수 있어! 당장 하루 네 일을... 놓아줘! 그렇게는 안 되지! 이제부터 이 계집애 엘의 기운을 빼내기만 하면 난 왕국 최강의 엘 능력자가 되는 거다! 그만둬! 베리아트... 이놈이... 하... 아르니에! 아르니에! 베리... 하트... 괜찮아? 다친 곳은 없고? 도망쳐 펠리아트! 지그문트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기... 지그문트님... 설마... 죽은 거야? 지그문트가 너의 엘의 기운을 빼냈으면 네가 죽었을 거야! 이제 이곳은 너에게 안전하지 않아! 마스터가 되고 싶어하는 형제들은 많고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그문트처럼 네가 가진 엘의 기운을 빼앗으려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자! 어? 그 방법밖에 없어! 여기 있다간... 하르니에의 생명이 위험해! 베리아트... 하지만... 엘의 여인의 다음 계승자가 정해지는 이스마일의 밤! 간단히 짐만 챙겨서... 우리가 자주 만나던 뒤뜰로 나와! 그곳에서 보자, 하르니에! 알겠어... 그렇게 할게... 하르니에는 아직인가? 하긴... 밤에는 경비가 삼엄해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모르겠군... 만약... 하르니에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데리러 가면 돼! 늦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하르니의 방이... 저쪽이었을 텐데... 어? 뭐지? 저 빛은? 눈부셔... 어떻게 된 거지? 저긴 분명... 하르니의 방인데... 여기가 새로운 엘의 여인의 계승자가 선택된 집인가? 아이... 틀림없다니까 그러네... 하르니... 하르니... 어떻게 된 거야?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하르니의 솔레스는 이번 이스마일의 밤에 새로운 엘의 여인의 계승자로 선택되셨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비켜! 하르니에! 하르니에! 이게 무슨 짓인가? 경비병! 이자를 어서 마차에서 떨어뜨려 놓게! 어딜 가는 거야? 하르니에! 같이... 같이 떠나기로 했잖아! 이상 소란을 피울 경우 모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차에서 떨어지십시오... 자! 출발해! 하르니에! 하르니에! 어떻게... 이런 일이...